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개헌 저지선의 위기, 보수청이 결집해야 나경훈 동작을 했어도 위태위태 국민의힘의 가장 에이스컵 여러분들 후보예동하는 이 나경훈 후보가 잘못하면 2연패 할 수 있는 상황이 나경훈 후보가 이 정도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유는 국민들이 표를 줘서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너무 많은 공짜표를 받은 겁니다. 공짜표를 너무 많이 지금 다 받은 건 아니고 지금은 표를 확보를 해놨으니까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이제 개표할 때 집어넣겠죠. 전산 조작의 완료는 그때 하겠죠. 표를 워낙 많이 집어넣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는 후보군들이 지금 326만 표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 326만 표 지난번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293만 표를 집어넣는데 이번에 최소 326만 표입니다. 최소 326만 표가 대기하고 있고 기분납품은 326만 표에서 400만 표까지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나경원 후보가 지금 왜 저렇게 어렵게 됐는가를 보시게 되면 왜 보수청 분들이 선거를 해야 되는지 당일 투표에 가셔야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모든 전망은 투표율이 65%가 된다고 가정한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가정입니다. 민주당 층에서는 71%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고 역대 선거를 다 종합하게 되면 65%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국의 평균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오면 가짜 사전투표지 한 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전산조작으로 밀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물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전산조작으로 밀어준 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실물위조투표의 투입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는 346만 표 투입을 가정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293만 표를 집어넣는데 2020년은 2024년도에는 346만 표가 왜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데 늘어났느냐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났거든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 2020년에는 293만 표를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346만 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풀려서 발표를 한 겁니다. 더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거 아닐까 했죠. 현재 조작된 상황 지금 말씀드린 전국은 전국 투표율 65% 2020년도와 동일하게 세 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 투입 전국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 346만 한 표 투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경훈 후보를 분석해보니까 현재 조작된 상태가 53대 44입니다. 국힘당의 최고의 에이스 후보인 나경훈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발표될 수 있는 그런 득표율이 53대 44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 위력적입니다. 거의 핵폭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러분 아우승을 쳤던 겁니다. 53대 44로 그냥 2020년 당일 투표와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당일 투표에 응하게 되면 나경훈 후보가 거의 9%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국힘당의 에이스컵 여러분들 후보가 이렇게 패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힘당의 서울 지역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53대 44입니다. 왼쪽에 있는 53대 44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행해진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런 위기 상황을 감지한 보수적 사람들이 대거 여러분들 당일 투표장에 쏟아져 나와 가지고 만일에 5%를 올린다 당일 투표 득표율을 그러면 나경훈 후보가 48.63 대 48.37로 패배하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6% 정도 더 올라갔다. 그렇게 하면 그때 나경훈 후보가 49.10% 대 47.85%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해야 압승을 해야 사전투표 조작의 방해물을 넘어서 당선의 건에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56대 44가 당일 투표에서 나와야 나경훈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메가톤급인 겁니다. 나경훈 후보도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53대 44로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렇게 위력적인 것을 4년 동안 국힘이 외면했고 2년 동안 윤 대통령이 외면했기 때문에 그냥 국힘과 윤대통령이 민주당의 정권 인수를 도왔던 사람이다. 부역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왼쪽이 지금 상황입니다. 큰 변화 없이 예년처럼 당일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경훈 후보가 지는 겁니다. 아무 네임별리도 없는 류삼령이란 경찰 총정 출신이 금배찌를 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력적인 겁니다. 바로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5% 이름 올려도 나경훈 후보가 안 됩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을 6% 정도 올라가야 56% 대 44%가 돼야 당선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외에 몇 시간 간격 두고 긴급방송을 편성해가지고 한 번 더 방송을 할 예정을 갖고 있는 것은 개헌선 붕괴가 바로 목전에 온 겁니다. 그냥 감으로 이런 게 아니고 민심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나경훈을 왜 도와야 됩니까? 부정투표 언급 한 번 왔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여러분들 개헌선이 무너지도록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헌선이 무너질 지경이 됐으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제가 오죽 여러분들 답답하고 급했으면 이렇게 여러분한테 호소하는 방송을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불만이 이까지 여러분 차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선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투표율이 65%로 가정하고 이미 사전투표율은 끝났습니다. 31.2% 65%에 31.2%를 빼게 되면 남은 게 33.8%입니다. 이 33.8% 가운데서 나경훈이 56%를 차지해야 원내 입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56%라는 것은 압승을 하는 것으로 뜻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러니까 51% 52% 53% 받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낙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공짜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서울 지역에서 2020년 4.15 총선에는 대개 53% 54% 받은 사람들도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럼 왼쪽에 있는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 궁금함을 이렇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20년 총선에 나경훈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을 분석한 겁니다. 이 사전투표율을 7.68% 정도 부풀려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12438표를 나경훈 후보의 경쟁자인 이수진 더불음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그때 1243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46만 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293만 표를 대상으로 해서 1243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사전투표자 수가 210만 명 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346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2438표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투입되는 표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12438표를 4.15 총선에서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7.68%로 부풀린 겁니다. 이 표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기 때문에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선관위가 59%로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조작되기 이전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45%인 겁니다. 45%를 59%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차익값이 뚱뚱해지겠죠. 이 왼쪽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당 후보한테 12000표 정도를 집어넣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고치게 되면 우측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12000표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 더해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조작에 활용할 수 있는 표가 전국의 293만 표에서 346만 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훈 후보가 이렇게 조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치 초년생에 불과한 사람한테 53대 44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청개양을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원희룡 후보도 사전투표 조작을 별 걸로 아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원희룡 후보는 뭐 당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53대 44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상태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기가 여기가 나경훈이 아니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여기가 나경훈입니다. 나경훈. 이게 동작을이네요. 잘못 들어갔네요. 63대 이거는 제가 실수로 잘못 넣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는 뭐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63대 37로 이재명 후보를 누르면 그러면 당선될 수가 있죠. 그러나 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죠.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원희룡 후보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중구 성동갑의 윤익숙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익숙 후보를 보시게 되면 조작된 상태 그러니까 세 장당 한 장이 투입된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하는 것을 최소 단위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두 장당 한 장을 투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장당 한 장이 투입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윤희수 후보가 전현희 후보한테 54대 40으로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공짜표를 그쪽에 넘겨주면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공짜표를 넘겨주게 되면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금 상태로 선거가 치료지게 되면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대 50 그리고 사전투표가 조작된 상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54대 40으로 보수 측 투표자들이 투표장에 몰려가 여러분들 모두 다 표를 던져 가지고 5%를 올리면 당일 투표 득표율이 55대 45가 되면 그러면 윤희수 후보가 이기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50대 44로 윤희수 후보가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9% 정도 59대 41이 되면 그러면 윤희수 후보가 거의 될까 말까 한 겁니다. 여기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공짜표를 한 15000표 정도 집어넣게 되면 서울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이런 덕표수 조작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과소평가한 겁니다.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안 이기겠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넣어 죽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희숙 후보니까 서울에서 그래도 비교적 내놓을 만한 그런 후보 가운데 하나가 윤희숙 후보입니다. 윤희숙 후보가 이렇게 맥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는 후보한테.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오늘 원희롱이 낙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일에 봅시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해 가지고 가정을 해 가지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표를 넣어주는 것은 빅데이터에서 원희롱을 많이 다루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것은 뭘 안 하는 거 하니까 덕표수 조작이라는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덕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선거 승패의 8, 90%를 장악하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틀릴 가능성이 높죠. 왜 덕표수 조작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어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인들이 덕표수를 조작하고 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세 분석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겁니다. 원희롱 후보는 아주 열심입니다. 지금 63대 37입니다. 지금 상황에 63%를 받아야 당선 돼. 63%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63%를 받아야 이기는 겁니다. 여기 보시고 유니스 후보는 54대 40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59% 정도를 당일 투표에서 받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말씀해 두셨지만 여러분들이 이 가정 투표율을 65%로 가정하고 2020년 총선 수준으로 세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율을 집어넣고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왼쪽의 선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59대 41로 이기면 당일 투표에서. 그래서 제가 당일 투표에 많은 분들이 나가셔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표율 65% 가정 사전 투표율 31.2% 당일 투표에 남은 것은 33.8% 그 표수 가운데 유니스 후보가 59%로 당일 투표에서 압승해야 전현희 후보를 무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에는 결과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한 겁니다. 냉정하게.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상황이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전 투표자 수가 대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이 훨씬 더 심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합지역의 분석을 해보니까 사전 투표 조작의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개헌 저지선이 붕괴가 됐으니까 당일 투표에 꼭 나가셔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해서 최소한 패배하더라도 그런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는 부분들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낙담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